이 최저임금 인상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면 그런 뒷폭제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과 소상용인의 어려움은 대기업의 일값 몰아주기, 납품당가 인하 등의 문제지, 최저임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IMF 시절 글로벌 경제 위기 때도 1%대의 최저임금 인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1.5%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 1.5% 인상되는 거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결정이 될까요? 이 결정이 나왔는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1.5% 인상률, 노사 양 측이 다 만족할 수 없는 결과인가요, 어떤가요? 일단 반응을 보면 노동계에서는 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불참 혹은 퇴장으로 보여줬는데 노동계 측을 대변하는 9명의 위원 가운데서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아예 회의에 오지 맞지 않았습니다. 4명은 아예 참석을 안 했고 한국노총 측이 추천한 위원 5명은 나는 절대 이 안에 동의할 수 없다 해서 퇴장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늘 그래왔듯이 공익위원들이 낸 중재안을 중심으로 사용자 일부가 동의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글쎄요, 일단 인상률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 맞고요. 과거의 위기 상황과 비교를 해봐도 98년도에 2.7% 인상 안에 선택을 했고 이게 당시에는 시급이 1천 원대였을 때니까요. 절대 금액으로 보면 당시에는 40원 올랐습니다만 지금 인상률 자체는 더 낫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우리가 최저 시급의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되느냐. 이쪽에 좀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결정 때마다 늘 이런 진통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 측 대표가 9명이 있고 사용자 측 대표가 9명이 있고 공익, 아마 정부 측 대표라고 해야 되겠죠, 9명. 하는데 번번이 최저임금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노동자 대표들은 대부분 다 퇴장을 하고 사용자들도 동의할 수 없다, 또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그러면 공익 대표들, 정부 측 대표들이 사실상 결정하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대안을 좀 만들자. 공식을 만드는 게 어떠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사실 학계에서는 이걸 번번이 이렇게 해봐야 구색만 갖추는 거고 노동계 대표들 입장에서는 노동계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인상률을 가져가지 못하면 전리품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면이 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났던 상황이 이번 달 초에 노사정이 22년 만에 대타협을 한다. 노사정의 어떤 큰 협약식을 준비했다가 김명아 민주노총 위원장이 감금되는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강경파들에게 가져갈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아예 판을 엎어버리는 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부역했다, 이렇게 비판받을 여지는 사라지니까요. 사용자 위원들은 그래도 이 정도면 아마 올해에는 선방했다고 볼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원래는 동결 혹은 인하했으면 좋겠다라면서 글쎄요, 이게 정치적인 쇼잉인지 인테리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명이 퇴장한 상태에서 결정을 했고요. 결국은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 공익위원들이 내놓는 그 절충안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축인데 그럴 바에는 아예 매년 예측 가능한 선을 만들어놓는 게 어떠냐, 학자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말이죠.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 최저임금에 사활을 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최저임금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저도 그냥 상상이 가능해요. 아, 사용자 대표는 동결 아니면 삭감. 노동자 대표는 대법 인상. 그러면 공익위원들은 그 사이에서 적당한 선을 찾겠구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결정할 것이고 삭감은 부담스러우니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동결 수준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결을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인데 말이죠. 이런 패턴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1.5%의 인상이 결정된 근본적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결국은 일자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고민이 담겨 있는 거죠.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실직자들의 구직 급여가 1년 전 같은 달하고 비교해서 63% 증액이 됐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고용보험이 커버해 주는 기간과 급여가 조금 더 늘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일자리를 잃어서 실직한 사람이 많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하반기에는 확산기라고 뾰족하게 나아질 거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고 2018년, 19년, 20년으로 오면서 제조업 분야의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특히 중년층의 실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아마도 일자리를 하나라도 만드는 사업장이 문 닫지 않게 하자. 고용원을 두지 않는 1인 가게 사장님이 나오지 않도록 하자 이쪽에 좀 방점을 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1.5% 인상이 된 거고 내년은 1.5% 경제 상황을 반영을 한 거겠네요. 2.9%에서 1.5%로 내려오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의 연평균 상승률 평균치가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 시절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그래서 그 중간 소반에는 아주 대폭, 10% 이상 상승했다가. 다속하다가 급브레이크 밟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공익위원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사실상 마이너스 근처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물가상승률도 0%대에 그치고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도 사실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할 때 상당히 반영이 되거든요. 최근에 추이를 보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좀 수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두루 고려되었을 텐데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건 그래서 이 돈이 충분하다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 돈으로 당신이 살아봐라 이런 식으로 논리전이 그 M1대로 튀게 마련이거든요. 이 돈이 충분하냐, 충분하다는 뜻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느냐. 올해는 그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기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조정하는 비용 조정 대상이 노동력 감축인데요. 따라서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에 초래될 수 있는 노동 시장에서의 일자리 감축 효과 또 그것이 훨씬 더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생계에 대한 영향이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권순환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저임금을 지금 결정된 것보다 더 만약에 올릴 경우에 올리면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 그 부담 때문에 업주들이 아예 더 이상 아르바이트생활을 고용하지 않는다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에 있었던 자영업자들이 예기치 않은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 이런 아우성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소상공인협회, 그리고 중소기업협회에서는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편의점 업주들의 반응은 아쉽다는 데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오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다.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오랜 기간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점주가 근무시간 더 늘리고 아르바이트생활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어떻습니까? 1.5%의 인상에도 한국편의점주협회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하고 편의점주들하고는 아마 아르바이트 시급이 100원, 200원 올라가는 데 따른 체감도가 좀 다를 거예요. 소상공인들 가운데는 작게라도 정규직 직원들을 고용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편이고요. 편의점은 사실상 물건을 사입하는 비용 이외에는 100% 아르바이트 비용 그게 거의 전부 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편의점주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되는 부담감은 알겠으나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타협을 봐야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이라는 게 결국은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생계비, 우리가 마지노선을 정하는 건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우성을 칠 만한 그런 부분이 있고 편의점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카드 수수료, 가맹점, 가맹점에 내는 그런 가맹료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함으로써 상당 부분 좀 고통을 분담한 측면이 있습니다. 고통 분담이라는 이야기는 더불어 같이 살아나갑시다. 그런 맥락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뭐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